오늘 코로나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해서 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굳건히 해나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왕 2년 8월에 하나님께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 저희가 알다시피 유다 이스라엘이 우상승배까지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바귀의 이방나라 군대에 힘을 실어서 다포로로 잡아서 끌려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 두부간 넷살 왕 그 아들 베사살 왕을 이어서 때가 차니까 이제 다리오 왕 때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수루파벨이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스가리아 선지서가 써지기 한 달 혹은 두 달 전에 바로 스가리아서 앞장에 보면 학계서가 있죠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대제사장 요수와 유다 총독 수루파벨에게 이제 70년이 차서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해서 이 전 너희가 지었던 그 성전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유다 총독 수루파벨아 대제사장 요수와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경의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련해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하면 그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에 응해져 있고 오늘 모이신 안디옥 광주 안디옥교회에 응해져 있고 모이신 여러분이 70년 북한 공산당 마귀의 역사가 남침해왔던 금년 6월 25일로만 70년이 찬 이때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신 것 같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의 해를 찾고 계셨는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관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와 스가레아 선지서를 선교지에서도 계속 묵상을 해오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토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섬겨져 있으면서 종의 형상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다 왕이 되려 하라는 그런 속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왕이 되려 하고 말을 타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명예와 돈과 교회는 또한 자기의 교회의 성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탄자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탄볼로 오셔서 광야에서 주무시고 먹고 사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삶의 분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성배까지 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출애국 광야 40년에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졌던 그 이스라엘의 폐역한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회 안에서 역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치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지구하는 자들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2013년 11월 부산에 있었던 백스코 WCC 마귀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다수의 교회가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부산 백스코로 모여들었습니다 각 교단의 종회, 노회, 교회들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끌고 WCC를 반대한다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서울로 자기가 왔던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WCC를 반대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천국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WCC를 반대하면서도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고 자기들의 육체로 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반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룩바벨 같은 이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수룩바벨이 한번 대보겠다고 날마다 하케소와 스가리아서 선지서를 무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박용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국내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금을 전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우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 영이 박용우 목사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청밴대 박용우 목사님 안에 있었던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순수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러한 성품 그리고 2013년에 반대했던 그 WC 그 회의를 지금까지 통합체국 목사님들을 모아서 저항을 하고 교회들을 질기로 세우려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대전 집회에서 또 그 전에도 몇 번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 스루파벨 대제사장 요수와 같은 사람을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는 박용우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천사를 통해서 석야라 선지자에게 지금 두 감남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 망군의 요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석야라 선지자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섞여 들어가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감으로 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지 않고 어쩌면 이 코로나로 WCC로 이 악한 교회의 목회의 경관성으로 저희를 연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감남나무를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하게 됐냐면 지금 박용우 목사님이 통합 측 아닌 합동 측에 소속되면서 합동 측에 지금 WCC에 속한 그런 회에서 우리가 탈퇴해서 나오자 하고 그 회를 해가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에 계신 분들이 WCC를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반대하는 진리에 속한 그러한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까 하는 그 노력과 그 경진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종교혁명 사랑치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의 윤리와 초등화문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것을 섞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진리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합동 아닌 통합 측에 계신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제가 보는 그 상황에서는 오직 WCC만 반대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제가 대전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에 올라가면서 제가 약 25년 전에 받았던 사명을 계속해서 저에게 기독교 개혁이 아니란 기독교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감동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용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나 또 서울의 2층에 작은 세집교를 하고 있는 작은 성도회가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우리 박용우 목사님을 돕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먼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종교 혁명의 수록원을 걸고 어제부터 저희 사도들의 한국계에서는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회의 이름이 세계복말을 위한 신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박용우 목사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박용우 목사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모이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과 같이 영적으로 수룩바벨과 같은 영광이 영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대제사장 요소와 같은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성경 66권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중임을 주셨어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대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대사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왕 중에 왕의 사명 왕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크리스토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크리스토 하신 그 일을 하기를 추구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대선지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대사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크리스토의 그 왕꾼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고 죽으실 때에 그 죄패가 유대왕 예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눈 왕꾼이나 이 사중매 이 사명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냐고 육체로 난 교회에 그러한 교인들과 같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이 오셨다간 그 일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 잔이 넘치고 넘쳤을 때 이제는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독생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잇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예수 그리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안일한 삶 세상적으로 축복된 사안만을 강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과 말씀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비파고 잔멸하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마개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지고 통치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갇히고 매를 맞고 춥고 굶주리고 헐먹고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기처럼 되는 그런 역사를 바울은 이뤘습니다 곧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당신이 주고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주님과 동일한 사명을 이루게 해서 바울은 성경경을 세곤을 기록한 그 말씀과 같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구속하신 주와 천국과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안에는 온천하가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권능으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다스리는 영으로 성부를 만나서 가히 이루지 못할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마치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주의 열두 제자들도 다 사명을 마치고 승천에 주의 백보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주님을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룩바벨과 대체사장 요소아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러한 회의로서 하나님을 경의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올 테니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70년 분단적으로 5대왕 육재주의 지구총회의 유일무일하게 대한민국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통한 사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지구촌의 열방의 어떤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통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한 세계 복만을 위한 연단이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포로 잡퇴놓고 거기에 남은 자를 이용해서 다시 이 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받기 위한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포로 잡퇴놓고 이루고 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이단에 세우면서 이 역사를 광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헌띠를 메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에게 물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냐고 돌아가신 그러한 흔적은 말고라도 주와 천국의 보금 때문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용과 혼과 육체가 죽어가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육체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버린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개체가 그러한 중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사시는 하나님 천하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망군의 요아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낳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그 예수 크리토 그분이 어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알아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이 그 십자가 도를 위해서 나도 날마다 바울처럼 중돌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고 잤습니다 전대를 차지 말라 해서 전대를 차지 않아요 어느 나라 가든지 남들이 먹다 나면 식당에 부스러기를 거지 나사로처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대를 차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먹는 거 그거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고 제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지처럼 구걸해서 먹고 목다람은 음식물을 주워 먹으면서 예수 크리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끼 먹는 그 식사가 사슴에 띄는 뒷발에 힘을 줍니다 겨울에 30도가 넘는 그 추위에도 벗은 발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요수와 같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 주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신 이 거룩한 땅을 내가 어떻게 신을 신고 이 땅을 다닐 수 있는가 싶어서 벗고 행보를 합니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지역으로 가면 온통 유리 조각입니다 그런데 유리 조각을 벗은 발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스폰지처럼 해주신 중국의 티벳에 30도 되는 겨울 빙판을 걸어가는데 전혀 동상도 춥지가 않습니다 혹은 태국에서 방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 찔려서 칼에 찔려가지고 발가락 뼈까지 드러나는 그 시간도 있었어요 그것을 감사로 받고 내 병원을 가지 않고 그대로 걸어다녀 믿음으로 걸어다녀 그랬더니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저절로 그냥 치유되고 붙어버리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산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도 없습니다 영하 20도 30도가 되는데 그냥 산비탈기 돼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시지 않을 것이다 잤는데 하늘문이 열린 꿈에 하늘에서 6층짜리 레스토랑이 내려옵니다 1층은 한식, 2층은 중식, 그래가지고 6층 유럽 레스토랑까지 꿈에 막 퍼먹었어요 그리고 깼는데 제가 꿈에 먹은 그 음식이 다시 먹지 않고 우울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시다 지금 코로나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또 병이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문제지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에 공급받음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 얼마 전에 정치 방역하고 있는 문재인과 국무총리 정세균을 제가 고발했어요 마지막 말미에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고발서 말미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망군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빚박하고 정치 방역하는 너희들 회개하라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코로나 병동에 갖다 놓은다면 나는 거기에 코로나를 걸릴 뿐 아니라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병동에서 코로나로 누워있는 그들을 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하고 다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코로나 너희가 한 사발을 나한테 줘봐라 내가 그거를 먹던 아무 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됐으면 돼서 그것이 표적이 된다면 너희가 교회 정치 방역하지 말라 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뿐 아니라 아시아 21개국을 박시탄까지 가는데 엄청난 지역에 질병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고치 못한 그런 질병을 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잡혀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고 그들이 조금 더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그 길에 해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네팔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도 네팔에 가면 버스가 달리면요 보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먼지가 끝없이 올라와요 그럼 대부분이 다 마스크 수가 그런데 저는 흙에서 왔으니 이 흙먼지가 있는 게 비타민이구나 하고 제가 막 버스에 달리면 더 들은 마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면 저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안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절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욕자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방인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먹고 마십시오 낙낙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5대왕 6대주 70억 인구를 다수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위에 온천회담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겠습니까 천만에 복음은 지금 땅 끝까지 거의 이르렀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의 구원의 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넘어가 버리고 유럽 교회도 넘어가 버렸고 5대왕 6대에도 다수 교회가 쇠해속과 인본주의로 쪼들어서 넘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의 나문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줄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곤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수룩바벨이요 대세상 요수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곤합니다 오직 나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려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의 시작점에서 저의 영과 홍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 바로 집시다 복음은 우리가 죽지 않고 타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보라세상재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고룩하고 점도 흠도 없는 그분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고 죄삼을 줬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승천에 가셨으니까 재차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한띠를 메고 사랑치 많은 세상을 버리고 저의 본양고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광주 안디옥 교회는 WCC로 해서 대한민국 교회에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코로나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보니까 그냥 언론이고 방역당국의 행정이고 방송이고 막 떠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수심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이방인들 백성들이 광주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방법이 이게 신기하고 신비한 일로 알게 하시는구나 제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띠를 메고 이 광주를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여기서 성의와 기도와 강구를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중심을 연락하시고 광주심은 전체를 회개시켜서 이 정원에 모여들게 할 줄 믿으시길 주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론, 방송 행정당국은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살아남겠으며 저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때가 참으로 지구촌의 유일무락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금년 6월 25일로만 70년이 찬 대한민국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수룩바벨과 대세자장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행각과 그 성경과 더 큰 영광으로 예비하시겠다 하는데 이것이 오늘 그 초태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던 것을 믿으시길 주원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새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역사 다시 기초석을 놓는 역사 예루살렘 새해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 기초석 요셉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기초석을 놓았던 새 예루살렘 열두 사도가 놓았던 그 예루살렘 열두 제자가 놓았던 전국의 열두 문의 그 역사가 광주 안디옥 교회로 불과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분이시는 십자가로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그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공 보금통일로 먼저 이루실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시 갈 것입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구약에 말씀을 이래저래 덧붙일 적이 없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 세메 후손이 흘러와서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이 5천년의 무관 그 역사가 세계 열방의 어느 민족보다도 이방인으로 치더라도 우수한 대한민국의 민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바울처럼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만드기를 추구합니다 경성한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둘째 아우 자매로서의 온전한 띠를 매기를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